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새아침 농장에 놀러왔다가 이렇게 또 화분과 다육이를 어우러지게 심어 놓으신 거 이거는 화분하고 꽃하고 다육이하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심으시라고 다육이도 심어 놓으셨어요 다육이도 판매를 하고 화분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셨네요 뒤에는 흙도 있어요 8가지 배합토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는 배합토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흙이 한 3kg당 5,000원 인데요 이게 뭐뭐 들어있는 거냐면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최고로 중요한 상토가 들어가 있고요 질석 그리고 훈탄 지렁이 배합토 그리고 산야초 펄라이트 녹소토까지 이렇게 8가지 각종 영양소와 각종 배수가 잘 되는 흙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육이는 배수가 잘 돼야 되겠죠 8가지 배합토 제가 여기는 화분하고 국민이 다육이가 있는데요 이 화분은 또 따로 파는 거고 다육이는 또 따로 파는 건데 이렇게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신 이유가 이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렇게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화분만 가격이 이거는 지금 화분 센티가 17cm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너비가 17cm 높이가 높이가 한 15cm 되는 그런 화분인데 여기 만원밖에 안 한다고 하네요 와 진짜 가성비 갑이네요 만원 17cm 15cm 화분에 이거 플로레센스 6,000원짜리를 심어 놓으니까 이렇게 예쁘네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기 화분은 만원이고 플로레센스는 6,000원이니까 이렇게 같이 사셔도 되고 플로레센스를 따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화분 너무 예쁘죠 소속록이 지금 심겨져 있는데 또 이렇게 화분이든 다육이든 5만원 이상을 구입하신 분에게 이 화분만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5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 화분도 선물이요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이거 소속록까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여기다가 소속록 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그 다음에 이제 5,000원짜리 화분 화분에다가 여기도 5,000원짜리 리스문을 이렇게 심으니까 이게 합쳐서 만원인데 5,000원 화분 5,000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변신을 하네요 그래서 리스문은 5,000원이고요 이렇게 다육인 따로 5,000원 화분도 5,000원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또 호빗당인이 있네요 호빗당인은 만원 진짜 호빗당인 건강합니다 당당하고 건강해요 색감도 너무 예쁘고요 그래서 호빗당인만 만원이고요 이렇게 호빗당인을 심은 이 화분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빗당인하고 화분하고 합쳐서 만오천원인데 와 이렇게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겠죠 화분 따로 사셔도 되고요 다육이 따로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5만원 이상 구입하신 분에게는 이 화분이 선물로 나갑니다 5,000원짜리 화분이 이렇게 여기 이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컵도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센치는 거의 10cm 화분에 너비가 10cm고요 높이는 한 높이도 한 10cm 정도 되네요 이거 5,000원짜리 이거는 좀 넓이가 넓고요 이렇게 5,000원짜리 화분이 몇 개 있습니다 이렇게 5,000원짜리 화분 쭉 있고요 5,000원짜리 화분 쭉 있습니다 뒤에는 호피, 봉랑, 무지가 있고요 5,000원이고요 페리도트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제 화분에 이렇게 침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카라솔 카라솔은 2,000원이네요 페리도트는 만원이고요 화분 이거 5,000원짜리 이렇게 있고요 이거 4,000원짜리 화분 이거는 좀 조그마한 미니 화분이에요 9cm, 9cm 9cm, 9cm 화분 콩분인데 4,000원입니다 이것도 이거는 너비가 12cm고요 높이는 한 8cm 정도 됩니다 이것도 4,000원인데 화분이 굉장히 고급지고 예뻐요 이거는 화분이 이렇게 4,000원짜리 화분인데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세 개 있잖아요 이거 조그마한 화분 이거 화분, 이거 화분 4,000원짜리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있거든요 조그만 거 하나 중간치 하나 또 밑에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개에 만원에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화분에는 자라고사 4,000원짜리가 심겨져 있는데 자라고사 같이 사셔도 되고 따로 사셔도 됩니다 자라고사 4,000원이고요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 놓으니까 예쁘네요 여기도 이 화분이 하나, 둘, 세 개 똑같은 화분인데 이것도 세 개에 만원 이거는 센치가 11cm고요 너비가 11cm 높이가 10cm 정도 되네요 높이가 10cm 그래서 이것도 세 개에 만원 이 화분, 똑같은 화분 이 화분, 똑같은 화분 세 개에 만원이고요 이 화분에는 뭐가 심었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네, 블루아나가 심어 있네요 블루아나는 5,000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센치가, 너비가 네, 10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높이는 한 9cm 정도 8cm 정도 되네요 8cm 이거는 화분이 4개에 만원입니다 4개에 만원 그리고 이것도 4개에 만원 4개에 만원인데 이거는 크리스마스 심으면 아주 예쁠 것 같네요 4개에 만원 그 다음에 이것도 4개에 만원 이것도 콩분인데 이거는 너비가 7cm 높이가 이것도 높이도 7cm 네, 콩분 4개에 만원이고요 이거는 머니메이커 심으면 예쁠 것 같네요 머니메이커 5,000원짜리 이거는 아주 이것보다 더 조그만 콩분이거든요 이것도 4개에 만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이거는 센치가 6cm 너비가 6cm 높이가 높이도 6cm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핑크빛이 있고 파란빛이 있는데 이게 4개에 만원입니다 이것도 이 화분은 연두색 있고 노란색 있고 초록색 있는데 하나에 5,000원이네요 센치는 9cm 네, 이거는 이것도 9cm 높이도 9cm 네, 너비도 9cm 높이도 9cm 하나에 5,000원입니다 화분 네, 이거는 용운을 심어 놓으셨네요 아주 예쁘네요 모근 아, 오근 네, 오근 색깔이 너무 예쁘죠 오근은 만원이고요 네, 화분은 5,000원이니까 심으면 만오천원 되겠네요 네, 이것도 지금 계속 똑같이 통틀어서 5만원어치 이상 사시면요 택배비 무료고요 그 다음에 이거 화분까지 선불로 갑니다 이거는, 이 화분은 14,000원인데 이렇게 꽃무늬가 이렇게 도돌돌돌 네, 도돌돌돌 돼 있고요 13cm, 너비 13cm 높이는 높이는 9cm네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화분은 14,000원입니다 14,000원에는 이렇게 미니벨이 싱겨져 있어요 만원짜리 네, 이거 이제 미니벨은 따로 사시면 만원이고 이 화분은 14,000원입니다 네, 이것도 14,000원짜리 화분인데 요게 조금 더, 모양은 예쁘네요 크기는 너비가 13cm 높이는 한 8cm 정도 됩니다 8cm 정도 되는데 요거는 이렇게 파란색이 있고 이렇게 분홍색이 있어요 요것도 14,000원이고요 스노바니가 싱겨져 있습니다 아주 예쁘네요 스노바니는 만원이고요 따로 사시면 만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 화분도 너무 멋지고 예쁘네요 네, 만원입니다 넓이가 네 11cm 높이는 한 10cm 정도 되네요 높이는 10cm 정도 되는 건데 아, 이거 특이하고 예뻐요 만원짜리 화분 네, 근데 요거는 아, 흑장미가 또 싱겨져 있네요 흑장미는 만원인데 화분이 만원이니까 이거 심겨진 거는 2만원이네요 네,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뻐요 그 다음에 요거 화분 만원 네, 화분 11cm 너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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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cm 해가지고 이건 아악무를 심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아악무, 아악무는 만원입니다 네, 만원짜리 화분에 아악무 만원 심겨져 있으니까 2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 화분은 8,000원 8,000원 11cm 너비 네, 이것도 10cm 11cm 네, 높이도 11cm 너비도 11cm 네, 이런 핑크빛이 있고요 여기는 또 파랑빛을 가진 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요거는 블루에이프를 심으면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블루에이퍼 5,000원짜리 네, 있고요 요거는 15,000원짜리 이거는 크기가 좀 크네요 네, 너비가 17cm고요 높이는 14cm 높이는 14cm 예요 그래서 15,000원이고 색감은 파랑색, 노란색 네, 이렇게 자줏빛, 벽돌색 이렇게 또 밑에는 핑크색까지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누브라를 심으니까 벽돌색 화분에 이렇게 누브라를 심으니까 아주 멋져요 아, 예쁩니다 누브라 누브라는 가격이 만원이에요 아, 만원인데 너무 예쁘죠 네, 됐고 그 다음에 요건 화분 14,000원짜리 네, 14,000원짜리 화분이고 요거는 센티가 13cm 높이는 한 15cm 정도 되네요 15cm 정도 네, 색감이 아주 좀 여러가지 색감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체계하고 예뻐요 요런 색감이 있고요 색감이 조금 다르죠 뒤에 거는 네 요런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14,000원이네요 요것도 요것도 뭐 아악무나 이런 거 좀 목대가 있는 거 심으면 좋을 거 같아요 네, 요거는 꽃무늬 화분 8,000원입니다 10cm 화분에 네, 10cm 너비 10cm에 네, 높이도 10cm 이렇게 해서 8,000원이고요 요런 색감 두 가지 색감이 있어요 네, 요거 심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천리앙 천리앙 15,000원짜리를 심어 놓으셨는데 여기다가 네, 요거는 좀 높이가 높은 네, 분이에요 요거 9,000원이고요 네, 크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격이 싸네요 크기는 12cm 너비 12cm 높이 13cm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요런 색감이 있고 요런 색감 네, 고급진 색감이 있고요 네, 9,000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큰 게 어 약 16,000원 ί이 고급진 색감 밖 아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